이렇게 아이고 죽구만 내쉬세요 사과살소 사과살소 내살 와 성포리덕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요 빌려 어흥 이 불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회사가 불편할 수 없을지 상품 줍쇼 상품 줍쇼 아이고 죽구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대접하였느니라 아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셨어요? 정말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소리 입고 살살 안으세요? 바로 예수님은 이창장 서대가 계신 게 아니라 제가 느끼지 못해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를 저를 도와주신답니다 소원 예수님을 찬양하고 건배하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요 오늘 보셨죠? 틀림없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빨을 이차죠? 이빨을 이차죠? 요리는 지켜보고 지켜보고 통 1987의 연령 흥이 아직도 지켜보고 싶던 감사합니다.